골키퍼 화이팅!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최다영 선수의 뒷공간 패스가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퍼스트 터치도 좋았는데 짧게 갑니다 자 나왔어요 아직 있구요 또 나왔어요 강가희 선수 지금 벌써 5분내면 몇번을 막은건가요? 이렇게 가까운 빠른 슈팅을 아무렇지 않게 막아냈습니다 강가희 선수 올의 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정민 핀 맞았는데요 자 볼 떴어요 지금 기회에요 한번더 자 지금 같은 장면은 지금 사인이 좀 안맞았는데 자책골로 이어질 수 있는 볼을 강가희가 꺼냈네요 꺼냈습니다 자 이정민이군요 들어갔거든요 꺼냈어요 야 자책골이 아니었네요 네 권다은 선수 교체될 때 권이랑 자 이정민 계속 갑니다 같은 각도 이정민 접어놓고 이정민 왼발 와하 응약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비 전환으로 빽고 지금도 압박 가져가면서 시급 Amerions 갭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한 두 배째에요 일단 권다은 선수의 슈퍼슈팅이 나왔고요 사실 앞전에 킥미스는 강가희 선수였어요 하지만 선방도 강가희 선수였어요 본인의 실수를 직접 만회했습니다 권다은 선수가 정말 가볍게 때렸는데 임팩트가 잘 걸렸거든요 손끝에 걸리네요 지금 강가희 선수가 맞고 나서 조금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K리그 골키퍼들이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같은 골키퍼 선수들한테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하자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키퍼가 되게 힘든 포지션이지만 다들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힘내서 부상 없이 리그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골키퍼 화이팅!